여기 이제 보시면 트럼프 이게 지금 동아일보의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해리슨은 블루월 3곳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동부연한 세계주를 이기면 당선이 되는데 뉴욕타임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 내용은 어제 한겨레신문이 일면 톱으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이걸 보시면 7개의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표본오차 범인에 있기 때문에 두 후보 중 누구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절반은 맞고 또 약간은 의심을 가는 게 있죠. 제가 보기에는 조지아주 그리고 노스캐로라이나주 에리조나주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트럼프 후보의 몫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이변이라는 것은 공정선거가 치료지는 경우 지난 2020년도에 조지아 선거하고 에리조나 이름들 선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 종류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노스캐로라이나 조지아나 에리조나는 선벨트 지역에서 네바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폭으로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 거죠. 이런 주장을 펼치는 데는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대가 함께 협조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죠. 뉴욕타임스와 시에나주 조사에 따르면 헤리스 후보는 7개 경합주에서 조지아 노스캐로라이나 위스칸신 네바다주 4개 경합주에서 트럼프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운데 조지아주는 큰 폭으로 이기고 있고 트럼프 후보가 노스캐로라이나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네바다주에는 상당폭으로 앞서기 시작한 거죠. 위스칸신만 여러분들 경합상태고 5차 범위 내에 트럼프 후보가 앞선 거죠. 뉴욕타임스의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동률이었고 애리조나주는 트럼프 후보가 더 높았다.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는 애리조나만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는 동률이다는 이야기죠. 뉴욕타임스가 큰 폭으로 펜실베니아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해리스 후보가 뒤처지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게 기사를 안 썼을 거라고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의 두 후보가 동률이다는 이야기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의 트럼프 후보하고 해리스 후보의 격차가 제법 나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는 주류 언론에 대해서 아주 생각이 좀 많겠죠. 그는 자신 앞에 설치된 방탄유리 펜을 넘어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겨냥해서 누군가가 총으로 나를 맞추려면 가짜뉴스 기자를 거쳐서 총을 쏴야 되는데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신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힐 비교적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처리한 미의회 전문 잡지가 여러분들 운영하고 있는 일렉션 센터를 들어가 보면 어제에 비해서 1% 올라왔네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전국 차원에서 54%입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칸신에서 미시간을 제외하고 일곱 개 중에서 여섯 개에서 주 가운데 다섯 개에서 넬로 리더니까 건수한 격차로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가 미시간에서만 유일하게 앞서가고 있다. 이게 힐의 약이고 어제에 비해서 1% 올랐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이 추세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54%. 이게 여러분들 어제 3일입니다. 3일. 이 추세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선을 보시면 비교적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추세선에서 내다볼 때 더 힐의 여론조사는 277대 261 이렇게 보는 겁니다. 277대 261.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은 일곱 개 경합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리조나 64대 36 조지아 65대 35 노스캐로라이나 66대 34 이게 썬벨트 지역이에요. 네바다만 56대 44입니다. 그리고 펜실벨트 지역은 53대 47인 거죠. 이거는 뭐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위스칸시는 간당간당합니다. 51대 49 미시간만 56대 44로 해리수부가 앞선 거죠. 시일이 비교적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로라이나는 트럼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든 간에 이 세계만 이긴다 해가지고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러스트 벨트에서 펜실벨트에서 펜실벨트 쪽을 이겨야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힐은 노스캐로라이나를 경합주에서 제외한 겁니다. 경합주에서 노스캐로라이나는 트럼프 후보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아주 붉은 것은 완전 공화당표 그 다음에 분홍표는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 그리고 아주 푸른색은 민주당 옅은 푸른색은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곳 그렇게 보시면 경합주 7군데 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위스칸신입니다. 격차가 상당히 확대됐다가 최근 들어서 격차가 굉장히 좁혀진 데가 위스칸신입니다. 초접전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뉴욕타임스는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리스부가 2% 앞섰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믿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 이제 인사이더 어드벤티지는 트럼프가 1% 앞섰고 트라파가 그룹은 해리스가 1% 앞섰고 모닝 컨설턴트는 타이고 그 다음에 2일 날 실시했던 아트란사 인텔은 트럼프가 1% 앞섰고 어쨌든 간에 뉴욕타임스를 제외하게 되면 상당한 초접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스칸신 다음에 미시간 보시기 바랍니다. 미시간은 해리스부가 상당폭으로 앞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더 힐인데 여기 이제 미국에서 비교적 공정한 걸로 알려진 rpc rpc에서 조사한 건 최근 조사입니다. 가장 최신의 해리스 49% 트럼프 48% 인 미시간 이 보시면 여기에 이 라스무센 조금 우파적 색제가 강한 그런 여론조사기관 같아요. 49대 48 49대 48 미시간 그런데 미시간은 조금 트럼프 후보가 13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뉴욕타임스는 뭐 믿을 필요는 없고 인사이드 어드벤치는 타이 동률 트럼프가는 트럼프 1% 앞섰고 미시간에서도 그 다음에 mns는 해리스가 2% 앞서고 모닝컨슨트는 1% 앞서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더 힐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해리스부가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엎치락뒤치락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보시기 바랍니다. 펜실베니아도 굉장히 근접하죠. 이제 53대 47년도입니다. 그동안 엎치락뒤치락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떻든 건수한 격차로 트럼프와 앞선대 여기가 굉장히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해리스부도 펜실베니아를 잡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이제 참 걱정스러운 지역입니다. 이 보시면 뉴욕타임스는 볼 필요가 없고 인사이드 어드벤테이지는 트럼프 1% 그 다음 물렌버그는 해리스 2% 트라팔과는 플러스 1% 굉장히 격전지입니다. 펜실베니아가 그 다음에 이제 2일 날 실시했던 것도 2% 트럼프 와신또포스트 USA 이런 데는 다 뭐죠 대단히 편향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하죠. 와신또포스트가 해리스가 1%밖에 앞서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상당수 트럼프가 앞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놓고 여러분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신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류 언론들 와신또포스트 USA 뭐 뉴욕타임스 다 마트까지 라스무센이 조금 공정성이 강하고 2%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좀 앞선 같은데 그래도 이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바뀔 수 없고 그래서 7개 경합주 가운데서 노스캐롤라이나가 빠진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 힐은 미국의 전문 매체는 노스캐롤라이나를 경합주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뭐 거의 뉴욕타임스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여론조사를 왜곡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조차에서도 헤리스가 2% 앞섰다는 겁니다. 언론의 본분을 완전히 포기한 거죠. 이걸 한결에 다 대수탁비를 하는 겁니다. 정론지라고. 2%, 2%, 4%, 3% 전부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조지아도 격차가 큽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지아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 뉴욕타임스가 어떤 신문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에서도 헤리스 후보가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신문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찌라신지. 그 다음에 인사이드 어드벤테이지, 모닝 컨설턴트 전부가 다 이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가 여러분들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 애리조나는 여러분들 갈수록 확대가 됩니다. 애리조나. 여기도 2020년에 선거에서 굉장히 문제가 피닉스가 여러분들 포함된, 주도가 포함된 마리코파 카운티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하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격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가 여러분들 헤리스가 1% 앞서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뭐 도무지 미국의 정론지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거짓말로 적당히 해야지. 거짓말을 대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도 뉴욕타임스는 또 계속해서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뉴욕타임스가 했네요. 대단하네. 그다음에 이제 네바다. 6석이 걸려있는데 크게 초접전이었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50대 50이었는데 계속해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네요. 보시면 뉴욕타임스는 어김없이 해리스가 3% 앞섰다. 그다음에 1% 앞섰다. 아트라스 인텔은 6% 트럼프 성 라스무스에는 2% 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가 공정하면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하도 이제 악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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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